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란 대로 했죠. 작은 부자 말고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짤짤 인생 벗어날 수 있죠. 짤짤 인생. 짤짤 인생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짤짤 인생. 짤짤 인생은 홀일 때는 내가 따고 짝일 때는 잃는다. 그러면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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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짤짤이 하다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죠. 그런데 제대로 이제 투자를 제대로 한번 했다 그러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겁니다.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 거기서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도 이런 투지와 끈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될 만한 곳에서 해야 되죠. 될 만한 곳에서. 될 만한 곳. 그런데 아주 너무 안정적인 부분만 찾는다 그러면 쉽지 않겠죠. 셀트리온. 지금 존버하기 정말 좋은 기업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미래산업의 선두주자죠. 선두주자. 바이오시밀라프로 엄청나게 시장이 급행차하는 시장에서 그런 시장을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만들어낸 기업. 창조한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고 또 신약도 개발했죠. 그것도 72%짜리. 50%짜리 하나 만들고 떠들썩하게 언론플레이는 떠들어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레키로나는 그야말로 황제치료제다. 아무나 치료받을 수 없는 치료제. 그 정도로 보면 되죠. 50%짜리는 아무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50%밖에 안되니까. 72%짜리는 아무나 치료 못 받겠죠. 물량이 나중에 구하기 힘들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누가 저거를 갖다가 지금 내 목숨이 걸려있는데 어디서 지금 50%짜리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 소중한데. 그렇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 그러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키울. 1%만 높아도 그걸 찾으려고 할 텐데 이거 뭐 22% 차이면 그야말로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머크 저런 부분은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저게 뭐 승인이 된다. 만약에 저의 50% 가지고 해준다. 그것도 문제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그런 요건은 완전히 다를 거다.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건 똑같겠죠. 똑같이 코러 걸리면 쓰겠지만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선진국들은 돈이 좀 있는 기업들, 나라들은 50%짜리 저거를 쓰려고 과연 할까. 비상용으로는 좀 가지고 있겠죠. 비상용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72%, 70%짜리를 쓰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존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업에 단 가능성이 있는 기업일 때 이게 통하는 거죠. 버티면 열린다. 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버티면 열린다. 다시 말하면 존버는 반드시 승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존버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고통이 큰 만큼 큰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하다보면 상당히 고통이 갈 텐데.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있죠. 계좌 왜 봅니까. 계좌. 계좌 보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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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런다고 뭐 좋아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계좌를 벌 이유가 없죠. 이거 136만 원. 목표가 136만 원 잡았으면. 갈 때까지 그냥.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때 갈 때까지. 진짜 가긴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서울의 아파트가 저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아파트가 저렇게 올라가는. 저렇게 예전에.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면 3년 전에. 4년 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될 것이야. 저렇게 했으면. 저 정신이 좀 나갔구나.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주 무지막지하게. 부동산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만 보입니다. 현재만. 미래는 보통 잘 안 보이죠. 미래는. 미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정말로 많이 하라겠죠. 정말로 셀트리온 계속해서. 성장 스토리에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모멘텀도 너무나 완벽하고 훌륭하죠. 그런 상황인데.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실제로 옆에서 본 거니까. 될 만한 기업이다. 그러면. 약간 살짝. 정신이 좀 나가야 됩니다. 정신이. 정신이 좀 나가야죠. 될 만한 기업이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가다가. 계속 들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한 7개월 정도. 들고다가. 해서 밑으로 확 내리죠. 그렇게 하고 나서. 죽 올라가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부침이 없었을까. 증시가. 증시가. 무엇이 뭐. 망하네. 마네. 이런 부침이 없었을까. 다 있었을 겁니다. 일일이는 다 모른다고 해도.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그러다가 지금 또 계속 알아줘. 아주 크게 하락을 했지만.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성장 이제. 성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내려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그러면. 이 성장 이제 끝난 거냐. 셀트리온.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성장은 없고. 셀트리온은 이제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가서. 셀트리온 10만 원이 적당해. 그렇게 되는 게 맞냐는 거죠. 셀트리온이. 지금 셀트리온이. 그런 기업이 맞냐는 겁니다. 지금. 세계 4대 치료제를 개발을 했죠. 세계 4대 치료제를 개발을 한 그런 기업이죠. 지금 세계 세 번째로 개발했죠.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 사가지고 거의 1년을 고생을 했죠. 제 밑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거의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반토막이 났는데 한 9개월 가까이 계속 내려가지고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나고. 그러고 이제 계속 안 좋게 흘러가다가. 그래도 없고. 완전 소외되고 하다가. 겨우 본전이었죠. 한 1년 고생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이제 본전이었습니다. 정거점. 딱. 오죠. 보통 이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제발 본전 봐라 제발. 제발 본전 봐라. 본전 오면은 뒤도 안 돌아가고 도망칩니다. 사자의 심장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전사의 심장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는. 암사슴이야 암사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얼른 도망가죠. 퇴 이러면서. 다시는 이거 쳐다보죠. 퇴퇴 이러면서 도망가버리죠. 그러고 도망가고 나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를 그러면 과연 여기서 버틴 사람 중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1년 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했겠죠. 돈이 크면 클수록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고생 많이 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본인의 본전이 왔을 때 안 팔고 버틸 수 있느냐.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버틱니까 이거. 지금 쇼티링이 이렇게 좀 내려가도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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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한다. 당연히 그렇게 보시겠죠. 지금 그릇이 그만큼 안 되는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본인한테 그런 돈이 큰 돈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들. 지가 아무리 여기서 잡았다고 한들. 1년 동안에 얻어맞고 가슴에 상처를 많이 얻고. 저 괜히 믿어가지고. 여기서 대지도 않는데 자꾸 된다 이래서 믿어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이제 도망가겠죠. 도망갑니다 이거. 아니면 바닥에서 도망가든가. 더 내려갈 것 같아.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것 같죠. 원래 그렇습니다. 더 내려갈 것 같아 아무래도. 더 내려갈 것 같아. 도망가죠. 그러고 이제 올라가면 또는 도망 안 갔다고 하더라도 나 본전은 찾아야겠다. 기다렸다 본전은 도망가죠. 나 10%는 도망가죠. 20%는 도망가죠. 그러나 이제 얘는 계속 성장해. 성장한다니까. 한번 두고 봐. 이거 한 5년 뒤 한번 보자. 그렇게 이제 기다린 사람은 이거 먹는 거죠. 이거 큰 젤리프로 먹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겁내고 짤짤이 많았어도. 이거 내가 다 먹는 건데. 2만 원 사가지고 70만 원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에 오면 꼭 그렇게 하죠. 다음에 오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다음에 온다 그래도 똑같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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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죠. 그러다가 본전 본전 제발 본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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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다음에 오기만 하면은 다음은 무슨 다음이야 내 본전만 제발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쭉 올라서 여기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132만 원 딱 찍으면 아 내 이거 나 샀었는데 이거 많이 샀었는데 136만 원 갈 것 같았는데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완벽했는데 그때 뭐 합병 뭐 어쩌고 또 정시가 테이프링 한 해 만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주가가 끝도 없이 떨어져가지고 회사가 이제 이 회사의 셀티론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지 않나요 살아나네 그러겠죠. 셀티론이 지금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려갈 이유가 지금 찾아주가 없어요. 매년 하나씩 신약이 들어오는데 매년 하나씩 신약이 들어오죠. 그리고 레키로나 이제 10월 달에 드디어 임의 승인이 있고 그리고 지금 50%짜리 경구용 알약 치료제 환호를 하는데 72%짜리가 임의 승인하면 이건 도대체 얼마나 환대를 받아야 정상일 거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험치가 중요한데 해보기 어렵죠. 이런 경험치를 얻으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대신에 이런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런 시간에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벌 수가 있겠죠. 되는 기업에 투자했으면 끝도 없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끝도 없는 성장 끝도 없는 성장하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비전이 명확한 그런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인데 NC소프트 투자할걸 셀티움 말고 NC소프트 리니지야 이거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투자했다면 오를봉이 이런데 얘는 순식간에 확 들어있죠. 이거 좋다 이거 투자했는데 어쩌고 어쩌고 그러겠죠.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는 것만 자꾸 보죠. 올라가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은 또 내려가죠. 카카오도 이렇게 좋았는데 카카오 이거 잘하는데 이거 샀어야 했는데 하겠지만 또 이렇게 내려오면 푹푹 꺼졌죠. 이렇게 꺼지면은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갈 때 그래 카카오였어 카카오 여기 샀는데 쭉 올라갔어 카카오였어. 또 쭉 내려가니까 아 이 카카오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맨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 지금 뭐 이렇게 내려올 만한 이유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없다. 어떻게든 지금 어거지로 어거지로 끌어있는데 도대체 뒤에 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든 말든 간에 때가 되면은 다시 올라가야겠다. 그런 확신을 가질 만하죠. 셀트리온은 이건 지금 확신을 못 갖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여기에서 왜 겁을 내야 되느냐. 내가 도대체 겁을 내야 될 이유를 좀 말해줘라. 이렇게 한번 대물어 보고 싶습니다. 겁을 낼 이유가 없는데 더 내려가면 내려가라고 하면 되죠. 한번 내려봐라 하면 되죠. 더 한번 내려봐. 내려가면 올라가겠죠 다시. 더 크게 올라가겠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